왜 그러세요? 아 이쪽에, 이쪽 요거 보이시죠? 네 저거 좀, 그 한 알만 세 발씩 다 채워주세요 전부 다 왼쪽 저기랑, 저는 이쪽 거, 이쪽 거 책임 드리겠습니다 한 알 세 발씩 채워놔주세요 내려가서 천상, 그 뭐야, 시너지 보는 거는 지금 저희가 알려줘, 내가 이거 좀 쓰고 내려갈 거라서 턱화가 콜 좀 해줘, 내려가서 혹시 다 채워놔요? 아직이요, 세 개 다 채워놔야 되죠 어, 세 개씩 다 채워놔야 되죠, 네 개 다 여기 하나 빈다 여기 두 개 빈다 어? 어디야지? 파란 거 또 어딨지? 이거 자동으로 젠이 되나? 파란 거 나중에 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맨 왼쪽에 두 개 맨 왼쪽 거 다 채우셨나요? 맨 왼쪽에 두 개 밀어요, 두 개 상자가 세 개만 올리나? 어 일단 다 내려, 이제 저쪽에서 모이세요 다 제가 발 쏘고 내려왔어요, 제가 다 책임지고 왔어요 가서 시너지 보는 콜 코코바이 좀 네, 제가 드릴게요 바로 가서 말씀하시면 용맹하고 뜰게요 가만요, 나 지타님이 왜 이렇게 작아? 갈까요? 네, 갑시다 네, 갑시다 어, 이거 머리 머리 어, 여기 뭐 저거? 어, 다리 하나 깔렸다 흠 아, 천상 어, 예, 써도 됩니다 4번 천상 그, 천상 5초 전에 말씀만 해주세요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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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판 천상 들어가요 간다 그 헬파이어 헬파이어 누가 쏘실래요? 헬파이어 제가 쏘고 내려갈게요 다 채워만 오세요 한 개 채워놨어요 빨간 거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위에 몫들 좀 있다 초록색은 다들 쏴주세요 이럴 때 안 싸운 사람들 초록색 들고 가면 인전창에 들어와있거든요 이거 맞다 쏘시면 돼요 빨간 거 두 개 남아 아이고 잘 맞추셔야 돼요 뭔가요 아 그렇게 해 아 그렇게 해 고마워 빨간 거 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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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모일게요 네 돌파이어 갑니다 가죠 돌아가시면 돼요 고마워 1번 천상 네 바로 다 빼주세요 네 2파티도요 3파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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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제 황 황 1억 떨어졌네 꼬리머리 머리 머리 확인하세요 머리 머리 빼주세요 자 1파티도요 2파티 천상 2번 차트 들어가야 된다 예 3파티 5초 전요 천상 들어갔습니다 3파티 3파티 머리 3번이에요 다음 파티 천상 5초 2번 차트 2번 차트 3파티 5초 3파티 3파티 천상 2번 파트 써요. 예. 다음 파트 천상 5초 전. 3번 파트 5초 전. 1번 파트 천상 5초 전. 4번 파트 천상. 3번 파트 천상. 천상. 2번 파트. 다음 파트 다음 천상 때. 예. 공복하구요. 공복하구요. 3번 파트. 3번 파트 천상. 5초 전. 용맹도. 3번 파트. 3번 파트. 3번 파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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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버프 소 installer 이미 가셔서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 많이 올라가요 오른쪽 애들만 오른쪽 얘들아 먼저 오른쪽 얘들아 먼저 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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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다다왔어요 양손 양손 일본파츠 천상 용맹 들어가요 일로 아끼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원래 딜이 잘 안들어간거죠 다음파츠 천상 일부파츠 천상 열렸어요 가울방 들어갈게요 슬벨벨 하신 분 그냥 남아계시면 돼요 슬벨벨 남아계신 분 그냥 안들어갔다 거울 더 남아요 거울 거울 나와야지 거울 나와요 거울 저랑 질타님이랑 한우곰돌님이랑 6시쪽에 있어요 6시에 많아요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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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근데 안 잡았는지 그냥 가운데에 힐 해주시고 아 없어요 1초 뒤 탄산 잡았어? 자 위에 나와요 또 저거 또라고 다 나와요 네 저기서 왔을 때 6시 11시 11시 1초에 나왔어요 1초 내려 prepares 9시도 나왔어요 하나 들어갔고 12시, 12시 3시 3시 3시, 3시 또 나왔어요 9시 3시 다 나왔어요 그냥 연복이 빨리 잡혀서 쉽네 순상 이거 비석이랑 같이 맞게 쓰면 좋아요 순상 5시 10시 3시 4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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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양손 점프 어우 너무 아파 왼쪽에 3번 많아요 해오리 어글자 해오리 누구 어글자지 확인하세요 10시 A도 3 나왔어요 11시 3 6시도 들어가요 차제 나왔어요 히드랍 닫고 버프받고 차제 잡아요 5시 또 나왔어요 다 다 나가세요 여기서 내려가서 딜 먹을거에요 또 힐 받고 가지 어디로 내려가면 힐 받고 가요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 내려가요 이제 힐 받고 가요 힐 받고 가요 힐 받고 가요 백이요 같이 다 내려가서요 길 한번 몰게요 여기서도 예 오 앞으로 가서 몰아요 용맹 먼저요 다운 파티 용맹 다운 파티 용맹 천장 용맹 천장 용맹 천장 돌다요 안복도 던졌음 던졌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낙 아 포기 넙 어으 이게 지 hill 이 파트 천상 4파티 전장, 2초, 1초, 천장. 1파티 전장, 2초, 1초, 천장. 1파티 전장. 3파티 전장. 2, 1, 천장. 2파티 전장. 1파티 2초전. 3파티, 2초전. 4파티, 3초, 전. 1파티 쓸게요. 천장, 육맨. 3파티 전장. 1파티 전장. 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시면 파란색 아까 제가 좌측 거 다 쌌거든요 이거 좀 채워주세요 아마 충전 됐을 거에요 채워주지는 마세요 가운데 거 다 채웠고 아 이거 아직 되찼네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네 제가 뜨면 돼요 좌측 가서 태워야 돼 좌측 가서 아주 충전이 안 된다 옆에 막혔어 이거 여기 왜 돌려봐야 돼 여기 막혔어 끝날 때 된다 여기 누이세요 가득킬 모일게요 또 갈게요 갈게요 어 뭐야 가서 가서 물게요 가서 지금 갈게요 갈게요 네 어 뭐야 가서 물게요 가서 지금 갈게요 어 너무 잠시만요 어디서 튕긴 거 같은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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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초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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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3팟 천사 3초전 3초전 2 1 천사 3팟 들어갑니다 2초전 왔어요 2초전 4초전 5초전 5초전 어 아무도 챙겨진 건 없는데 어 한번 죽이셨어요? 아 겁나 도네 이 새끼 자파티 천상 3파티 천상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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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세요 머리 자파티 천상 2초 1초 아 됐어요 자 천천히 옮겨 봐 아 저기서 가 저쪽에 떴네요 야 처음에 게임하는게 되게 좋네요 저 저 저 저 루비카노인데 튕긴거 같아요 저 튕기셨다고요? 네 루비카노님 튕기셨음 아 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지는건가? 이거 중지하면 못보셔요 빨리 들어오시면 시간이 가가지고 그냥 빨리 가는게 나았어도 그냥 진행해야될거 같아요 진행하고 있다가 가서 처음에 가자마자 길을 놓을게요 여기 첫 길이 되게 중요해요 예 각 배나분들 암쇼 준비 예 예 이거 튕겨도 도중입장 되는거죠? 예 예 왜 튕겨가지고 짠 나네 예 예 천상 1파티 천상 1파티 용맨 아 이거 안밟아요 전공해서 밟는거 아닌가요? 1파티 1파티 둘다 들어갔습니다 2파티 기조라 들어갔어요 1파티 1파티 스텍 안사인게 조심 네 이거 안밟아야되는거에요 예 알겠는데요 1파티 천상 1파티 천상 1파티 천상 1파티 천상 1파티 천상 1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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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씩 주에elle 3파티 1파티 3파티 아 참 이건 청산역 3판 천상 6명이요 1파티 천상 4파티 천상 2번 천상이요 예 안 돼 1파티 임진 천상 5초전 1파티 임진 천상 5초전 저 들어왔습니다 저 들어왔어요 지금 저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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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아래쪽으로 에이링 맞춰주시면 돼요 맞췄다 어렵다 저 들어왔어요 잘 erhö는데 해봤는데 재발이 차이가 잠뻑시켜 맞췄어요 천사 용맹 둘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파이팅 올라갔어요 다 올라오세요 그냥 다 올라오세요 아 튕겼네 아잉 파란색 파란색깔 아직 리전이 안됐네 네 안됐어요 그럼 주세요 아잉 다들 이쪽으로 오세요 한영이도 빨리 기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진지하면 스톨하면 바로 G버튼 누르셔야 돼요 네 조금밀 트레이터 레츠 코비 조금밀 조금밀 아 맞나? 아이 쓰 이파디 천상 한판 풀복 이즈 다 들어가요 다 먹고요 건물 로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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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울이요 머리 쟤 좀 아파요 이제 네 아이고 물약 신경 써주세요 이파디 천상 서순 서조 이파디 천상 쓸게요 자판 천상 예 아 얼음 아 아프다 진짜 5% 들어와요 네 립파트 천상 립파트 5초요 아 어 끌려간다 예 끌려다니네 아 립파트 천상 5초전 립파트 천상 들어갔어요 립파트 천상 립파트 5초전이요 예 립파트 립파트 몇초예요 어.. 아.. 네.. 한파천상 들어가면 같이 한파천상 들어가요 한파천상 한파천상 다음 천상 때 유행 같이 쓸게요 네.. 피관리 어 아프다.. 한파천상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대파 충분히 여유 있어요 천상에서 유행이요 네.. 한파천상 한파천상 한초전 머리.. 머리 빼주시고 천상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갈게요 네.. 욕제 안 죽으실려면 혹시 각성력 하나씩 더 있으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파란거 채울까요? 파란거 모르고 털어라갔어요 여기있는데? 또 있어 그럼 장전해줘 내가 그럼 무력화 낼 거야 내가 쏘고 내려와 다시 떨어져 올라갈테니까 퇴제하시길 수 있으면 퇴제하세요 이제 빨리하고 일단 빨리 빨리 치워야돼요 다 안챠와면 제가 온로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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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왼쪽에 제일 왼쪽에 하나 안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 반응 중 제일 왼쪽에 온로우는 지자 모입시다 다 채웠어요 신비 신비 잠깐만요 같이 갑시다 신비 예 아 안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콜 제파티 천사 천사 용맹 한 파워가 났습니다 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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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서 잘해주시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바다 무료카 또 될 수도 있어요 어 무료카 나이스 천사 천사 어 죽었는데? 죽었는데 우와 아니 공대장님 너무 고수인데 나 왜 깬거야? 아 와 차트 차트 차크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거 호주하시는 분이 완전 캐리하는데 다 끝내시면 헤르군으로 친추해주시면 다음에 갈 때 제가 DM 드릴게요 헤르군 누구예요? 아이디가 헤르군 누구예요? 헤르군 의사 우선 게임 친구 어렸다 비스 장비소로 가야지 보상받는거 아닌가 아뇨 터벌 중단 눌럴게요 예에에에 찬성하세요 뭐 다 앞에 구경 가실 거예요? 가시죠 어우 MVP 우와 어.. 응.. 상자가 원래 줄이는 건 뭐예요? 잘나가겠어. 어이 카드! 역시.. 형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못 먹었으면 욕먹는 거 아닙니까? 반값 혼자 배운다. 축하드립니다. 어 이게 3패가 더 확률이 좋은가? 아 난 못 먹었는데. 아 난 안 쎄어. 아 난 쎄어.